송래공원의 도롱룡 44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올챙이의 육식을 다룬 9번째 영상과 18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도롱룡의 육식을 다룬 20번째 영상, 21번째 영상, 38번째 영상, 39번째 영상, 41번째 영상, 4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올챙이가 육식을 할 때도 있지만 송래공원 도롱룡 웅덩이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래공원 도롱룡 웅덩이에 사는 올챙이들을 보면 초식동물들이 떠오릅니다. 소나 토끼가 풀을 뜯어 먹듯이 무언가를 뜯어 먹고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반면 도롱룡 유생이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뜯어 먹는 것을 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도롱룡 유생을 보면 육식동물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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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